어떤 리듬을 만나요? 네! 세웬티님! 안녕하세요! 세웬티입니다! 네, 드디어 저희 세븐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식 게임이 출시될 것입니다! 그럼 세븐틴의 규모업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귀로는 노래를 듣고 손으로는 리듬을 타는 리듬게임! 데뷔앨 허벅부터 최신까지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저희 세웬틴 뿐만 아니라 데뷔 앨버부터 최신까지 바로바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저희 시작될 뿐만 아니라 플레스틱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기대! 세븐틴이 등장하는 슈퍼스타 플레디스 곧 여러분을 찾아뵐 여정이니 잊지 말고 사전 약해 주세요 지금까지 세븐틴 엔터테인먼트의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깐 세븐틴이 등장하는 슈퍼스타 플레디스